이 새벽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박국 1장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의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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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박국 1장부터 바벨론이 계속해서 침략을 해오면서 나라의 멸망이 임박한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박국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2절 전반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일일까? 또 3절에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비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나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왜 죄악을 참아주시고 뒷짐만 지고 계시나요? 그의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한 단어가 어찌하여입니다. 어찌하여. 하박국 눈에는 나라의 현실을 볼 때 정의가 완전히 굽어진 것만 같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일어날 수 없는 도무지 일어나선 안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으니까 하나님께 정말 따지고 싶은 게 참 많았죠. 올해 초에 코로나가 처음 확산이 되었을 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한 번쯤은 묻고 싶으셨을 겁니다. 하나님, 주님을 잘 믿으려는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교회가 문을 닫고 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전도의 문도 막히고 선교사님도 사역도 못하게 되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립니까? 마치 하박국처럼 어찌하여 하나님께 물으며 답을 듣고 싶었던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의 이러한 질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5절 전반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하나님, 하박국의 그 원망과 탄식을 다 듣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을 다독여 주기는 커녕 정말 이해하기 힘든 답을 주십니다. 6절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야 사람을 일으켰나니 여기서 갈대야 사람은 바벨론 사람을 말합니다. 즉, 지금 죄로 물들어서 열망이 임박한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하나님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민족이죠? 당대에 정말 악하고 과격하기로 소문난 무자비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박국 입장에선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분명 유다가 하나님께 매맞을 짓을 한 건 맞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 유다를 치실 수 있는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맞는 일인가? 너무도 의아해서 그거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너무 거룩하고 정결하신 분인데 더 악한 자가 덜 악한 자를 심판하는 게 옳은 일인가? 도리어 가장 악한 자부터 심판하시는 게 옳지 않나? 하박국은 정말 어찌하여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와 같이 이해하기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께 어찌하여 어찌하여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제럴드 시처 아주 귀한 기독교의 작가인데 그가 쓴 하나님의 침묵이란 책에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1991년도 어느 날 그가 가족들과 차를 타고 가다가 그의 아내, 어머니, 네 살 된 딸을 한 번에 잃는 참극을 겪습니다. 너무도 갑작스럽게 찾아온 일이었죠. 그가 아내와 처음 결혼했을 때 자녀를 갖지 못할 것만 같았는데 정말 기적과 같이 9년 만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고 그 후로 무려 4명의 자녀를 주셨답니다.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했대요. 그리고 자녀를 향한 엄청난 무한한 책임감이 있어서 그런데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고 그래서 매일매일 빠짐없이 자녀를 위해 기도를 했답니다. 그가 그 중에서도 빠짐없이 했던 기도가 하나님, 저의 자녀를 보호해 주세요. 자녀들의 안전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 네 살 베기 딸이 태어난 순간부터 사고를 당한 그날 아침까지 빠짐없이 기도를 했는데 그만 그 딸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어요. 어머니와 또 아내와 함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죠? 그가 그 일을 겪고 나서 그의 내면에 정말 귀찮게 따라다녔던 질문이 제럴드, 기도는 도대체 왜 하는 거야? 기도에도 무슨 소용이 있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 부모님에게 왜 내 사업체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져야 합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왜 우리나라엔 죄악이 끊이지 않죠? 왜 매일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북한과 열방에 핍박받는 성도들에게로부터 좋은 소식 하나 들려오진 않습니까? 어찌하여? 왜 잠잠하시나요? 하나님께 따지고 싶고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 주님이 깨닫게 하신 한 가지가 사단의 전략은 당장 눈에 보여진 암울한 현실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일어나는 어찌하여 이겠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기도에도 소용이 있나요?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거 맞나요? 어찌하여? 왜 그러신 겁니까? 자꾸 암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을 놓치고 낙심해서 사명도 포기하게 만들고 안주하게 만들고 겨우 살아가게 만들어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가 눈에 보여진 암울한 현실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이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다시 하박국을 보십시오.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박국으로서는 납득이 안 됐던 갈대아 사람이지만 분명 하나님 그들을 들어서 유다를 치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납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해하기 힘든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정말 광대하시고 크시고 놀라우신 분이세요. 우리가 이것을 신뢰해야죠. 그리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자신이 그리고 이 나라가 한국 교회가 그리고 열방에 핍박받고 또 북한에 고난받는 성도들이 지금 당장 보여지는 이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소서 이것을 우리가 함께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바벨론일까요? 오늘 붙들고 기도할 또 한 가지의 말씀이 11절인데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여러분 바벨론이 무엇을 믿는다 말씀합니까? 자기들의 힘을 믿었습니다. 정말 막강해 보였던 바벨론이지만 실상은 그들에게서부터 나온 그 힘을 하나님처럼 믿었던 거죠. 여러분 바벨론의 결국이 어떻죠? 이후의 일이긴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15절을 보면 더 명확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기껏 바벨론이 자랑했던 것이 낚시, 그물, 투망이었어요. 천하의 바벨론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낚시, 그물, 투망을 자랑하던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고 그런 교만 덩어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이 아닙니다. 아니죠.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박국 1장을 말씀을 주시는 그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가 꼭 찾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내 안에 낚시, 그물, 투망과 같은 것이 없는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참 어려운 일들 많이 만나셨을 겁니다. 그때 무엇을 배우셨나요? 내가 그렇게 기대고 의지하고 붙잡았던 낚시, 그물, 투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지 않으셨습니까? 고난과 시련에 유익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말고 의지했던 것이 무엇인지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그가 허망함을 알게 하시고 여지없이 그것을 무너뜨리시죠. 하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 한 분밖에 답이 없음을 붙드는 간절한 마음. 앞서 말씀드렸던 제럴드 시처가 오랜 기간 하나님 앞에서 울고 묻고 또 시름하면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린 것이 내가 고난을 선택하지 않았고 또 앞으로 고난을 선택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 고난이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고난은 우리 삶에 선한 일을 불러일으킨다. 그의 여러 구절들을 줄줄이 읽어가면서 보았습니다. 아, 그의 안에 정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 한 분을 향한 그 굳건한 믿음, 그 강한 신뢰가 오랜 기간 걸어오면서 마치 굳은 살처럼 배워져 있구나. 극심한 고통이었지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 겨우 힘을 얻어서 한 걸음 더 내딛고 또 주님 앞에 머물며 나 자신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헤아려가면서 주님이신 그 힘을 가지고 또 한 걸음 내딛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이른 종착점이 하나님, 하나님이 결국은 오르셨군요. 하는 그런 인정이었습니다. 너무 오래 기도하신 분 계신가요? 아직 응답받지 못한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것 많으신가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게 혹시 원망과 탄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머물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쩌면 정말 집요하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고통을 보지 말고 너의 그 상황을 주목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렴, 나를 묵상하렴 나밖에 없단다 마치 돌판에 새기듯이 우리 심령의 삶에 그리 새기고 싶으셨던 거 아닐까요? 17절에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누가 봐도 옳지 않지만 하나님이시니 옳으시죠.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나는 틀리고 하나님이 옳으시구나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하박국의 어찌하여 이 한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고통스러운 바벨론이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 어찌하여 하나님, 제 병을 빨리 좀 낫게 해주세요 저에게 살 길을 좀 열어주세요 이 어려움이 빨리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어찌하여 가만히 계십니까? 하는 원망에 대한 응답 고통스러운 십자가였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던 그 여섯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앞에 어찌하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 사망의 권세 앞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었던 예수님이시기에 따지고 싶으셨겠죠 그런데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바벨론보다 더 강하고 비교할 수 없이 깊은 그 죄의 뿌리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이기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살 길이 열렸고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우리의 모든 원망과 슬픔으로부터 주께서 우리를 건져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찌하여 하나님 도대체 왜에 대한 정당한 답이 없을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어코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 우리를 절대 외면치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실 것이에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바라기는 우리 안에 헛된 소망과 기대가 있다면 이 새벽에 다 주님 앞에 반납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끝까지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먼저 3절 말씀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하나님께 어찌하여 현실만 보면 어찌하여 할 수밖에 없었던 하박국이지만 하나님 그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응답하셨던 문의심을 이 시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유를 알 수 없는 힘든 고난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 나로 끝까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제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박국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박국이 하나님 바라보았던 현실과 하나님 그가 겪었던 하나님 상황이 너무도 암울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 어찌하여 탄식과 원망과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것 너무 많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그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 하박국이 원하는 방식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시며 일하셨던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심을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동일하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주 앞에 하나님 많은 원망과 탄식과 또한 하나님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것 너무나 많은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 눈을 열어 주님을 끝까지 보게 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하나님 문제보다 크시고 상황보다 크신 주를 끝까지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힘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기는 건 아니여 주께서 하시고 이기심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소서 하나님 주를 끝까지 신뢰하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이 소망을 끝까지 놓치지 말게 하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 말할 수 없이 힘든 어려운 상황 중에도 하나님 주님이 계신 우리 인하여 찬양하고 승리케 내는 놀라운 인생의 간증이 우리 삶에 온전히 붙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낙심한 심령을 일으키소서 하나님 절망하고 있는 심령을 일으키소서 탄식하는 심령의 힘을 더하소서 하나님 끝까지 주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끝까지 주님 앞에 머물게 하소서 하나님 주밖에 없음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님이 오르십니다 주님만이 오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심령을 주님 사로잡아 주십시오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 일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할 때 11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천하의 바빌룬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허망하고 미련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깨닫고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붙들기를 너무도 원하셨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동일하게 기억하기 원하며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 한 분만 붙드는 강한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서라도 내가 하나님 삼았던 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끝까지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굳센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주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두었던 것들 하나님 주 앞에 다 반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음